손수길 밴드의 다음 곡은요. 만보이천이라는 곡입니다. 만보이천에는 타악기를 연주하는 타악기 주자가 필요합니다. 정유진 학생 정유진 양 준비해 주시고요. 만보이천 아 올라오는군요. 우리 손수길 밴드와 함께 만보이천을 연주할 유니드리 콰이어의 한 멤버인 정유진 양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예쁜 여고생입니다. 자리하시고요. 우리 손수길 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면서 만보이천 쪽에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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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실은 서수윤 선생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